동네놈들 통이 팀은 어떻게 해볼까요? 저는 저번에 뭐 3만명은... 아 senhor! 하나 다 하시나봐 h 초반에 특권이 담고 2명 3장 다 한 Merc대로 스트레스가 이래요 9명에서 뛰겠습니다 저는 그냥 한 명만 드립 하는걸로 그러면 일단은 깝시다 깝시다 1만 2점 하겠습니다 먼저 걸어야되나? 이 찬양은 별내에 장어 맛집이 있으니까 장어 속이에요. 이걸로 할게, 이걸로 할게. 이걸로요. 아 이걸로요. 못한 걸로 할게. 아니야. 리버풀 나가겠습니다. 리버풀이 됩니다. 일단 정리하는 시간. 해드. 사용해봐, 해주세요. 디테일하게 제공해. 너무 오래 하신다. 목소리 괜찮으시죠? 네 괜찮으세요. 목소리 기술이 툭툭 나머지네. 바로바로바로. 이거 장난 아닌데... 오오오오오오오 워 오 와 후오오오오오오و 그래서 그냥 하시는 말씀은 아니셨네 편하게 할게요 Jacob 갑니다 스루패 WIL Center 들어가나요? 오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오오오오 으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Tulip 미리보 안 차 politician Reports 우리가 생각했던 그림이 타지 리더 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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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히 까끗거린지는 게 아니었네 오 컨트롤 수기가 좋으셨어 아아아아아아앙 일단은 전반전이 끝이 났고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되게 좋은 상대에 맞는 것 같은데 오랜만에 생각보다 그렇게 잘하시지 않았는데 몰랐다 빨리빨리 해 너무 재밌어 오오오오오 맞다 주인공 소사들 하는 CS 어디 갈 수 있어? 지금 무슨 생각이라 말도 돼 집사AAA 그려서 чи أعني se أعني أنا لا 오우!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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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 걸어가지고 이거들, 야! 멘트를 치고 가면 그게 없어지네? 가볍게 시작했던 건데 여기가 찌르르 가네. 그럼 할지 그거 없어야지 구멍이 들어가고. 그냥 랩이 틀어요. 아아아아아아! 간다! 아아아아! 으아악! 저거 자세해야지. 비가 오니까 벼누가처럼 생긴 애기야. 팽팽하시네. 빠지는 consig. 연기 시작됩니다. 이건 사실 없습니다. 저는 분명히widd palmatri 아입니다. 연기 시작이 됩니다. 자 laisser 3 hàng Psalm 2 와 두목볼 때 너무 좋아 고얼Af기 고얼othe셔야지 고얼버 어 예. 우와! 우와아아! 야 옷사님, 야! 어허. 야, 이렇게! 야 일단 전반적으로 2대0 날도 뺏게 와 내가 본 보기 중에서 제일 좋아 지금 약간 좀 그래 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사자를 깨워주셔가지고 너무 좋아 맨날 달리기만 하잖아 지금 한편으로 되게 좋아 북이한테 어떻게 보는지 좀 높은 상대분이 고수 고수 나타나서 북이의 실력도 늘 것 같아 그래서 뭔가 좋아 들어가는 것 같은데 와 3대0 자 일단은 3대0 이렇게 북이 형이 찢기네요 갈기갈기 지금 공기가 많이 나가서 잡고 있네 62분 와 도기 살벌하죠 지금 빈티너치 패스 들어갑니다 퓨서 아 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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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북이 형이 표정할 일이 안 되는 게 사실 유튜브 2년 반옥기 하면서 처음 본다 그러니까 진짜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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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아 아 완전히 지금 아 와 으 아 으어우 자 시작했습니다. 아 이제 됐네요. 이게 뭐 깐두거리려고 했는데 둘이 진짜여가지고 이게.. 아니 이건 지금 나서면 안 되는 자리야? 오! 오! 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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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왔다! 끌었다! 와! 이게 서로가 이제 틈이 생기면 바로 이제 그 들어와가지고 이제 찢어버리려고 하는 오! 오! 이걸 잘하시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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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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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제 나도 집중을 더 해야겠구나. 라고 이제 대표님이 와! 컨트롤! 오케이, 오케이, 눈블렛! 아! 이.. 익힌다, 이 생각! 와! 젊은색 오! law arts 자 이렇게 할 테니까 여러분 어 이ENE 하니까 배가 고프네 와 우리 준비 sua 곧 올라갔습니다. 3. 3. 3. 올라갔습니다. 진짜 재밌다. 아직 시간이 남았나요? 자 일단은 1대1이죠. 마지막 승판이 남았습니다. 진짜 긴장돼 이거 장난 아니다. 이번 경기는 약간 거친 축구가 예상됩니다. 제 입장에서 또 물러올 수가 없으니까. 우선 이제 물러섰을 데가 없다. 슛 스코어로 보면 목사님이 앞서고 있거든요. 결과가 중요한 거죠. 슛 스코어로 3ction, 3ction, 4ction, 1. 오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오 아아 아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나온다 미니 아멘에서 어! 프리킥이 날카로우셔가지고 대반도쿠 와 대반도쿠 우와! 보는 놀이도 피만이 있다 야 이거 일단 목사님도 공연플레이를 잃고 계시거든요 혹시? 와! 알고 있다니까 알고있어 골짜기는 알고있어 지금 나도 알고있죠 오! 왜이렇게 날카로워 푸틴유준! 야! 크로스가 굉장히 날카로웠거든요 오! 크로스가 엄청 날카로웠는데 아! 와… 오! 우와! 아! 이야아아아악 이거 보네요. 최국의 눈물. 눈물이 흐립니다. 아하 아니 저 클로즈 좀 가면 돼. 아 가는데? 그겨야 알았어. 이야아 최국이 이렇게 찢어지네요. 국이가 찢어지는 걸 모르겠냐 아악 자아 경기는 끝났습니다. 아 네. 자 최종 승자 우리 목사님이 채웅이를 진짜 갉아버리면서 일단은 장어를 채웅이 씨가 소개해드립니다 진짜 풀버전을 올려도 남자분들은 굉장히 재밌게 볼 것 같아요 어떻게 각자 한마디씩 한별 표현을 하자면 일단 상대를 전혀 상상하지 못하는 역할 확실히 축구를 아시는 분이다 저도 웬만하면 누구를 해도 안친다고 생각하고 하는데 이분을 할 땐 이거 잘못하면 안 되겠다 나하고 스타일이 완전 다르고 다른 동네에서 짱을 만났구나 제 1회 다산동 위닝왕은 우리 목사님이 되신 것 같아요 일단 왕자의 자리에 올라갑니다 혹시나 영상을 보시고 목사님 정도는 내가 이길 수 있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목사님이랑 스케줄이 가능하신가요? 너무 좋습니다 일단 왕자의 자리는 우리 목사님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